다른 사연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한아름씨 조회수 29건 추천수상껏 엄마의 돌발 발언 저에게는 세련되고 고급스러움에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가진 비주얼킨 서인영을 닮은 가명 정은미 본명 정봉순 이 뭐야? 본명까지 얘기하셨네요 52세의 엄마가 계세요 가명을 정은미로 쓰여 나는 은미라고 해요 정봉순씨 엄마는 요즘 아이돌 가수 이름 모두 외우실 정도로 시대와 발맞춰 나가시고 유행에 민감하며 패션에도 월등한 센스를 가지셨는데 어느 날 엄마가 인터넷 서핑을 하시던 중에 저에게 지그시 물을 해보셨죠 딸 엄마가 서핑하다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승가가 무슨 뜻이지? 승가 뭘까? 이게 뭐니 도대체 자꾸 그 승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엄마 승가는 요즘 어린 친구들이 인터넷 쓰는 영화야 가슴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거꾸로 승가라고 하는 거야 아 그래 가슴을 승가라고 하는 거야? 요즘 애들이 승가 그걸 거꾸로? 앞뒤만 바꾼 거야? 거꾸로 쓰는 거구나 거꾸로 며칠 뒤에 엄마와 저는 백화점에서 쇼핑하며 옷을 걸고 있었는데요 엄마는 옷을 피팅해보시고 살까 말까 고민하셨는데 그 모습을 본 정원이 진실하게 말을 건넸어요 어머 옷이 너무너무 잘 어울리세요 어머님의 얼굴도 예쁘시고 몸매가 완전 콜라병이세요 진짜 글래머러스 하시다 참고로 엄마와 저 언니 모두 55 사이즈의 C컵을 자랑한답니다 왜 이렇게 부러워해? 정말 축복 축복받은 유전자죠 저번에 말을 듣고 계시던 엄마는 한박 웃음을 지으셨어요 어머 아니에요 글래머러스는 무슨 적당히 커야 보기 좋지 적당히 커야 보기 좋고 예쁘지 뭐 엄마는 세련되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쓰는 승가라는 말을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셨나 봐요 내가 글래머러스는 무슨 적당히 커야 보기 좋고 예쁘지 저는 사실 방류가 커요 와 대박이다 대박 와 박류가 커요 그렇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자 이승국 씨의 사연을 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서핑을 하다 웃겨서 살짝 담아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목은 무한노래방 솔직히 밝혔으니 웃기면 선물 주세요 갑자기 마음이 돌아설려고 갑자기 마음이 돌아설려고 그러네 웃기면 무섭을 드립니다 학창시절 학교 근처에 시간을 많이 넣어주는 노래방이 생겼다는 소문을 듣고 당시 매일 노래방에서 살다시피 하던 저는 음악을 사랑하는 친구 겸 뮤직피플들을 모아 그곳으로 향했어요 뮤직피플 인심 좋아 보이는 노래방 사장님께서 사장님께 시간 좀 많이 넣어주세요 하고 방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노래방 기계의 시간이 540분이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9시간이 9시간 6954 그러네 공차라면 양재물도 원샷하는 우리는 아까워서 끝까지 부르고 과자고 다짐했지만 5시간이 지나자 몸속에 영원히 빠져나가고 폭구역질 증세를 보이는 등 초죽음 상태에 이르고 있었어요 날씨가 노래방 내놓으셨나 보다 그렇지 어지간하면 돈 아까워서 노래방에서 음료수를 안 시키지만 계속 수분수 없이 없이 노래를 부르다간 저세상으로 갈 것 같아서 음료수를 시켰어요 아저씨는 음료수를 가져오시며 굉장히 하이톤이네요 아 잘 누네 시간 더 넣어줄까 5시간 했는데 너무 줄은 대로 더 있다가 목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6시간 30분이 넘어갈 무렵 친구들은 하나둘 먼저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몇 명이 나가자 사장님은 아 벌써 가? 시간 안 끝났는데? 당연적으로 영정 안 끝내실 거잖아요 생각했습니다 저는 무턱대고 시간 많이 넣어달라고 한 게 무한해서 가장 마지막에 빠져나오다가 우연히 카운터에 있는 아저씨 노트를 방해했습니다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위 11시간 49분 2위 7시간 26분 3위 6시간 30분 저희는 3위였어요 제가 나갈 때 아저씨는 나지막하게 죽어버렸어요 큰 성 없는 것들 큰 성 없는 것들 큰 성 없는 것들 그런데 11시간 49분을 노래 부른 사람은 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요? 그 노래방은 두 달 뒤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분이 분명히 이걸 퍼왔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인터넷에서 떠도는 얘기라고 떠도는 얘기라고 퍼왔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사연 원작자분이 미티라는 웹툰 작가시래요 그래서 이분이 본인이 연재하고 있는 만화 내용이고 컬투지나서 깜짝 놀랐는데 이분이 그걸 단행번호로 출간하기도 있는데 창작물이고 본인이 나중에 출간했는데 자기가 어디서 벗겨온 거 아니냐 이런 소리 들을까 봐 거기서 나왔던 건데 자기 것처럼 했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청을 좀 해주셨대요 무한노래방 사연은 웹툰 작가 미티 홍승표님이 만화 내용이고 그 만화 내용을 어떤 분이 퍼오셔서 저희한테 올린 거니까 혹시 나중에 이분이 단행번호를 내더라도 이분 거니까 이분한테 이거 뭐 벗긴 거 아니야 이딴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컬투지가 누가 되니까 서로서로 따뜻한 사연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전 평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뭐 예상 가는 게 있죠 여자분의 사연입니다 뭘까요? 죄수 21건 얼굴이 납작한 거죠 아니면 TV에 관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다들 머리 속 쓰는 건 똑같습니다 강현미씨 여자분이세요 상경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하신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다고 해요 아무것도 모르셨다고 해요 문제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모들은 누워서도 무효를 잘 먹이지만 어머니는 소위 완전 평면이셨기 때문에 더욱 힘들었대요 애를 가지면 다들 가슴이 커진다는데 나는 왜 이따위야 고민하던 엄마는 고민하던 엄마는 누워서도 아기한테 저지 닿지 않자 아니 내 자세가 뭐가 잘못된 건가 다시 자세를 바꾸셨고 방법을 깨닫게 되셨대요 잠시 후 엄마 집에 놀러온 이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넌 뭐하니? 응 언니 가슴이 안 닿아서 이거 아니야? 엄마는 엄마는 엎드려 뻗쳐 자세로 아이에게 저주를 물리고 계시죠 아이 고댔겠다 고댔겠어 아이는 편했겠어요 저기요 빵빵 웃으세요 흐름 끼지 말고 웃기면 웃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속 시원하게 못 웃습니까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엄마는 위대합니다 난 10만 원 엎드려 뻗쳐서 저주를 먹이시는데 오전에 버스를 탔는데 손님이 한 명도 없어서 완전 혼자서 버스를 전세된 기분이었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얼마 후 사건의 주인공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할아버지는 아 주인공은 할아버지네요 자리에 앉자마자 벨을 누르셨어요 앉자마자 누르셨어요 한정권장 가시나보다 다음 정류장에 문이 열려도 내리지 않으셨어요 기사님은 뒤를 힐끗 한 번 보고 다시 출발했어요 버스가 다시 출발하자 할아버지는 다시 벨을 누르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할아버지는 내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기사님이 할아버지께 물었어요 할아버지 그거 안 내리십니까 뭐 뭘 내려 아니 그 벨을 누르셨지 않습니까 뭐 나 벨을 안 눌렀어 저놈이 눌렁둥 가보지 저놈이 눌렁둥 가보지 아니 아까 전에 진짜 기사님은 그냥 다시 출발하셨습니다 다음 정류장에 도착할 즈음 할아버지는 또다시 벨을 누르셨습니다 이번에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아 할아버지 안 내리십니까 뭐 나 벨 안 눌렀어 아니 여기서 다 보이거든요 분명히 누르시는 걸 제가 봤어요 뭐 나 벨 안 눌렀다니까 출발 안 해 근데 출발 아 정말 자꾸 장난치시면 안 돼요 할아버지 뭐 나 안 눌렀어 기사님은 엄청난 짜증 야 이거 뭐야 벨 치기 소년 3페이지 3페이지 짜리 기사님은 3페이지 동안 계속 누르는 거야 지금 기사님은 엄청 짜증난 채로 다시 출발했어요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할아버지는 또 벨을 누르셨습니다 그러고 내리지 않으셨어요 기사님은 짜증내며 혼잣말을 하셨는데 입모양을 보니 욕 같았어요 정류장에 도착했지만 기사님은 무시하고 지나쳤어요 야 왜 안 세워 벨을 누르면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어 왜 안 세워 안 누르셨다면서요 뭔 소리여 내가 눌렀어 이번에 내가 벨을 눌렀어 왜 안 세워 아 진짜 할아버지는 벨한 듯이 벨을 또 눌렀어요 다음 정류에 기사님은 청찰을 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모르세로 창막만 보고 계셨고 기사님은 폭발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장난치지 말라니까요 뭐 나 안 눌렀어 미치겠다 저놈이 눌렀다 아버지 너 인마 안 내리냐 인마 할아버지는 괜히 가만히 있는 저를 보고 걸어놓은 거였어요 버스기사님은 정말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나 안 눌렀다니까 아우 그러나 분노한 기사님의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버스를 급출발시킨 기사님은 그대로 모든 정류장을 무시하고 다이렉트로 종점까지 밝아버렸어요 뭐야 왜 이러 왜 이러 벨을 눌렀잖아 세워야지 나 멀미해 여기 토한다 내가 어 내가 벨을 눌렀잖아 왜 안 지오 왜 안 지오 할아버지는 철저히 무시당하고 종점이 누적한 기사님은 동쾌한 표정으로 할아버지 표정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어요 우리 집 종점이 나 우리 집 종점이야 기사님은 다가가셨고 드디어 버스에서 내려진 할아버지는 이 말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지셨습니다 내일 또 봐 그리고 마견찬이라는 기사님께 죄송하지만 구례싸움에 새우등 터진 여름 기사님께 택시비를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종점까지 달려버렸잖아 정인우씨의 사연 이름이 안 들렸어요 뭐라고요? 정인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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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지금 시원하게 못 듣고 흐느끼고 있어요 저희 엄마는 아주 소심하세요 엄마 얘기가 떠나오네요 엄마 얘기만 너무 엎드려 뻗쳐서 생각해 심지어 아들인 저한테도 낯을 가리세요 어머니가 낯을 가리세요 어머니가 낯을 가리세요 엄마가 낯을 가리세요 이런 어머니에게 일생일대에 고민이 생겼어요 아들 일어나니 밥 먹어라 누나가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요 매형이 집에 누나랑 찾아온다고 매형을 부르는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이서방 그걸 연습을 해요? 이서방 이서방 그렇게 맨날 며칠 연습하셨어요 엄마를 혼자 부엌에서 이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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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을 하시다가 가족끼리 식사하는 자리에서 매형을 불렀습니다 서방님 실수를 깨달으신 어머니는 얼굴이 벌게 지셔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매형이 집에 가고 난 뒤에 방에서 나오셨어요 자 하나 읽겠습니다 이슬기씨 여자 목소리로 읽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조회수 20위권 준수 반권 도덕시험 문제의 난감한 답 고등학교 때 친구 S양에 대한 얘기예요 고1 중간고사 도덕시험 날이었죠 여고라 그런지 아침에 떠들면서 문제 맞춰보고 서로 질문하고 잡담하는 소리가 깨알같이 시끄러웠어요 야 어제 공부 다했어 왜 와야 할거 왜 이렇게 많니 난 하다가 일찍 일어나서 하려고 잤는데 그냥 자버렸어 아유 몰라 그때 S양이 말했죠 이거 이거 삼강오륜에서 오륜 이거 나올 것 같은데 딱 주관식 문제야 이거 아시죠 삼강오륜에서 오륜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 의의가 있어야 하고 부자유친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친함이 있어야 하고 부부유별 부부사이에 분별이 있어야 하고 장류유사 어른과 아이 사이에 차례가 있어야 하고 부모유신 친구사이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오랜만에 되새겨보네요 그죠 뭐 이런거죠 S양은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친절하게 알려주고 친구들은 각자 중을 좀 외우면서 시험이 시작됐죠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류유사 부모유생 것이니 그리고 정말로 시험 문제에 오륜이 나왔어요 S양은 친구들 사이에서 쪽집게 스타가 되었죠 그렇게 시험이 끝나고 며칠 뒤 도덕시간 선생님께서 들어오시더니 18번 일어나봐 18번은 S양이었죠 네 너 오륜의 그거 너 알고 썼어 모르고 썼어 네 뭐가요 틀린답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S양이 쓴 답이다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류유서 근친상관 자 익명을 요구하신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첫 문장부터 10만원짜리입니다 저 이모는 뚱뚱합니다 10만원이요? 이모를 고발하잖아요 10만원이요? 그냥 뚱뚱한 축하드립니다 나 이런 사연 너무 좋아 원래 살집이 좀 있는 편인데 출산 후에 살이 안 빠져서 전 더 뚱뚱해졌어요 이모의 딸 미니는 말문이 트일 때쯤부터 대체 어디서 들었는지 툭하면 엄마 배에 동생 있어요? 라는 말을 하곤 했어요 아마도 그 정도 배엔 당연히 동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미니가 엄마 손을 잡고 많은 버스에 타게 됐어요 장난이나 사람도 많았고 이모는 서서 행선지를 향해 가고 있었죠 그런데 미니가 입을 열었어요 미니가 웃긴다 미니가 웃겨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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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엄마 배에 동생 있어요 길가는 아저씨한테 왜 얘기를 하냐고 말을 걸어온 것도 아닌데요 순간 많은 버스에 앉아있던 아저씨는 얼굴이 빨개져서 상황하며 아이고 임산부셨군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십시오 죄송합니다 벌떡 자리에 일어났어요 이모는 아니라면 손사리를 쳤지만 이미 사람들의 시선이 시중됐고 당한 이모는 임산부인 척 자리에 앉았어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새댁 힘들면 말을 하지 그랬어 서 있기도 힘든데 얼마나 7개월? 8개월? 이모는 당하며 얼버무리는데 미니가 얘기했어요 10개월! 동생이 있는지 10개월 됐어요 그 말에 승객들은 당황했고 모두 이모의 안전을 걱정하며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평소 소극적이고 집중받는 걸 싫어하는 이모는 식은땀이 줄줄 났어요 심지어 하지도 않은 임신 얘기를 지어내리느니 긴장이 극도로 심해져서 갑자기 신경성 대장 주문이 발동해 참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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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의 표정은 사색이 됐고 식은땀이 줄줄 흘리며 정거장배를 눌렀습니다 사람들은 또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어떻게 만삭이라도 이 표정이 너무 안 좋네 아 애가 나으려고 그러는 거 아냐 세대에 얼른 병원에 가봐요 아이고 어떻게 안 돼 아이고 저거 어떻게 안 돼 그때 갑자기 버스가 급정지를 했고 이모 몸도 덜컹했어요 그 모습을 본 승객들은 노발대발하며 임산부가 서있는데 급정거를 한다며 기사에게 소리를 질러 댔어요 급기약 버스기사님은 버스를 세우고 이모에게 다 갔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당장 병원으로 모셔 드릴까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셨네요 이모는 다시 손살을 치며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아니에요 제발 여기 좀 내리게 해주세요 사정하며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급하게 미니의 손을 잡고 뛰어 마트 화장실로 달려가는데 이번엔 마트 직원이 먼저였습니다 아니 고객님 안정이 너무 안 좋으신데요 어디 불편한 거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미니가 갑자기 우리 엄마 배에 동생 있어요 당황한 직원 핸드폰을 고래 119를 누르며 고객님 제가 즉시 연락하겠습니다 잠시만 이쪽에 앉아 쉬고 계세요 하며 이모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모의 대장은 한계를 달아있고 결국 참다못한 이모는 결국 아예 똥이에요 애 없어요 이거 살이고 똥이에요 나 지금 미칠 것 같으니까 나 지금 말지 말아요 살이고 똥이에요 소리치며 화장실에 달려갖고 잠시 후에 쾌변을 했습니다 박정아 순수한 여자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순수? 순수한 여자는 목소리 내본 적이 없는데 아니 목소리는 순수할지 모르겠지만 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저희는 눈을 감을게요 아니면 뒤를 돌아 순수한 여자 목소리 박정아요 저희 아빠는 재미있는 분이세요 친구들이 집으로 전화하면 가끔 아빠가 받으실 때가 있는데요 너도 잘하는 편이야 안녕하세요 정아네 집이죠 네? 정말 잘한다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아네 집이죠 죄송하지만 정아 있어요 보통 부모님들은 아 그래 잠시만 기다려 하시잖아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여기 내 집인데 걔가 무슨 돈이 있다고 집이 있어? 정아는 우리 집에 그냥 얹혀 사는 애야 정아네 집이죠 다음부터는 정아 아빠네 집이라고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도 민감하시구나 또 명의에 민감하셔 굉장히 부동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걔가 무슨 돈이 있다고 집이 있어? 이러신다고 하거든요 오케이 어린이 집이죠 여기는 어른 집이야 당시 집으로 자주 전화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다음 아 여자 목소리를 해달라고 했지 다음부터 정아 아빠네 집이라고 하라니까 진짜로 안녕하세요 정아 아버님 댁이죠? 죄송하지만 정아 있나요?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정아는 있는데 사실 이 집은 마누라 명의로 돼 있어 내 집이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우리 마누라 집이야 다음부터는 정아 엄마네 집이라고 해줬으면 좋겠다 친구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집으로 전화를 안 해요 재밌된 아버지네요 재밌네요 아버지가 김희연씨의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체육대회 때 있던 일이에요 학교 캠퍼스가 작아서 천호동 한강공원을 체육대회 장소로 잡았어요 근데 매점 음식도 비싸고 땡볕인데 쉴 곳도 마탕치가 않았어요 화장실도 냄새나는 관위화장실 서너 개가 전부였죠 저는 화장실에 안 가고 참다가 체육대회 끝나갈 때쯤 폭발할 것 같아서 그렇죠 간위화장실로 향하는데 몸이 터져버릴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선배가 불러서 다시 돌아가야 했어요 그때 어떤 아줌마가 4개에 놓여있던 간위화장실 중에 한 곳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간위화장실 쪽에서 커다란 트럭 한 대와 지게차가 천천히 다가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게차가 한강공원에 있는 간위화장실을 하나씩 옮기기 시작했어요 오마이갓 저기 네 번째 칸에 아줌마가 들어가 있는데 지게차는 두 번째 화장실을 트럭에 싣고 있었고 놀라서 친구한테 야 저기 화장실 사람인데 트럭에 싣게 생겼어 야 뭔 소리야 말도 안 돼 아줌마가 저기 들어가는 거 봤다니까 야 지게차 기사가 확인했겠지 설마 그냥 싣겠니 분명히 안 나왔는데 그때 지게차가 네 번째 간위화장실에 지대를 넣고 들어올리기 시작했어요 어? 화장실에 진짜 사람이 있다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보고 헛것을 봤다고 하다군요 오히려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린다고 선배들한테 혼이 났어요 지게차는 네 번째 간위화장실을 싣기 위해 시작했고 저도 제가 헛것을 봤나 보다 하는 순간 트럭 위에 간위화장실 문이 열리고 아줌마가 나왔어요 아줌마가 나왔어요 아줌마가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미쳤어 뭐하는 짓이야 이씨 지진나는 줄 알았잖아 용변 보다가 지금 아 그럼 안에 있다고 말을 해야죠 뭐여 이겨라 고성이 오가는 그때 트럭 위에 있던 첫 번째 간위화장실 문이 열리더니 아저씨 미쳤어요 이어서 두 번째 칸이 열리더니 큰일보다 초승 갔다 왔네 세 번째 칸에는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뭐하는 짓들의 자식아 다 있었어 재미난 광경이었어요 나만 어서 주셨네요 아 익명을 올리신 사연인데요 인체실험 범인이 입을 열다 이 이야기는 우리 엄마 여동생의 아들이 우리 엄마 여동생의 아들이 이모의 아들이네요 그쵸? 이거 뭘 이렇게 해놨어 우리 엄마 여동생의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다 만난 아는 사람의 형님이 관계가 되게 복잡하네요 이 이야기는 우리 엄마 여동생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다 만난 아는 사람의 형님이 몸소 겪으신 짜릿한 메디컬 스톨입니다 그 형님은 냉동 탑차를 운영하시는데 운영하시는데 허리가 안 좋아서 한의원에 갔대요 한의원에 가며 침을 놔주는데 허리에 침을 놓고 그 침에 전기선을 연결해서 자극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시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좀 맑았고 이렇게 이런 거는 좋아하는구나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허리에 침을 꽂고 전기선을 연결한 채 엎드려 있었는데요 평소 아들에게 별다른 느낌이 안 오더래요 옆에 가나서도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길래 평소에 봐오던 기계라 아무 생각 없이 강도 높이는 스위치를 살짝 돌렸대요 그래도 아무 느낌이 오질 않았어요 이상하다 생각하며 강도를 최대로 높이는 순간 갑자기 옆 침대 할아버지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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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아아! 여기! 아아! 이게 뭔가! 이게 뭔가! 비명을 제작하고 놀라니 형님은 재빨리 스위치를 원인 지키시고 잠든 척을 했대요 어떻게 해 그럼 모른 척 해야지 옆 침대 할아버지 것을 건드린 거죠? 간호사들이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앉아 오세요? 신경이 살아났다! 야! 죽었던 내 신경이 살아났어! 할아버지는 꾸준한 시술로 신경세포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며 한의원 원장님을 허준이라고 치켜세웠어요 기적이 일어났다! 신경이 살아났다! 하지만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신경은 다시 살아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매일 한의원에 찾아와서 화를 내셨어요 죄책감이 시달린 형님은 가슴 속에 비밀을 간직한 채 한의원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최유정씨의 예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형부랑 언니랑 술을 마시러 왔어요 축하드립니다 옆 테이블엔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 두 분이 술을 드시고 계셨어요 근데 소식적으로 좀 놓으셨는지 노인인데 근육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얼굴은 완전 나이 들었는데 식스팩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헬스장 가문 그런 분 있잖아요 그러면 잔근육만 있고 얼굴은 할아버지인데 잔근육 잔근육 문제는 두 분이 취해서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술집에서 진상을 부리고 있었어요 형부는 욕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저기 어르신들 술을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그만들 하시고 들어가시죠 넌 뭐야 인마 팽어포처럼 생긴 자식아 뭔데 상관하냐 인마 팽어포 같은 놈아 그냥 옆에서 술 먹던 사람이에요 여기 어르신들만 계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인마 이 팽어포야 내가 왕류 좀 놀았거든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사람이야 인마 내가 너 어디 사람이야 어? 어디 사람이야? 저는 김포 사람인데요 나는 영등포 사람이야 인마 여기로 몇 년 전에 이사 왔거든 그래도 영등포에도 내 이름 되면 다 알아 이거 왜 이래 김포 사람 아니면 말을 마시고요 그냥 들어가세요 알아 이거 팽어포 이거 여기서 누가 제일 잘 나가? 이 동네에서 누가 제일 잘 나가냐고 어? 뭐야 이분 그때부터 이 동네에서 잘 나가는 일명 주목들을 대라면서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실랑이 나고 있는데 다른 테이블에서 자고 있던 취객이 갑자기 내가 제일 잘 나가 옆 테이블에서 하더군요 그만의 큰 손실이들 어르신은 취객을 깨우더니 뭐? 그게 누구야? 어디 애들이야? 21 그게 누구야? 아무래도 연세가 있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취객은 아 나 지금 투 애니언님 모르세요? 걔네가 제일 잘 나가요 그래? 걔네가 그렇게 잘 나가? 어디 애들인데 데리고 와봐 데리고 와봐 걔네 완전 잘 나가는데 걔네 모르는 사람 없을 텐데 경찰들도 다 알아요 어? 웃기지마 데리고 와봐 못 믿겠어 그러다 취객이 곱방귀를 끼더니 정말 112에 절하라는 거예요 거의 경찰됐었죠? 아저씨 투 애니언 알아야 몰라요? 아니죠? 걔네가 제일 잘 나가 주위 사람들 모두 웃겨 죽겠는데 분위기상 웃지를 못하고 다들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두 어르신들은 어르신과 소리 없이 사라졌어요 역시 투 애니언 당신들이 제일 잘 나가요 위승민 씨의 사연 속입니다 위승민 씨 저희 할아버지는 작은 손가방을 가지고 다니십니다 거기엔 오로지 먹을 것만 넣고 다니세요 그냥 웃긴다 손가방을 그냥 그 날은 노인정에서 받은 백설기를 가방에 넣어주셨는데 아 뜯어먹어야 되는 거 뜯어먹어야 되는데 평소에 깜빡깜빡하시는 할아버지께서 고향에 내려갈 일이 있으셔서 몇 주간 다녀오신 뒤 외출하실 때 손가방을 챙기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가방에 백설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되신 할아버지는 볼일 보고 와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생각하셨대요 백설기는 오래돼서 심하게 상해있었죠 금방 있었지 네 근데 약속 장소 가는 길에 소매치기가 가방을 소매치기가 가방을 낚아채 간 거예요 가방에는 상한 백설기밖에 없는데요 할아버지는 소매치기한테 이놈아 먹으면 죽는다 자 익명으로 보내신 사연을 하나 더 읽겠습니다 뺨 맞은 사연입니다 제 친구는 학교에서 나무늘보로 통합니다 얼굴 때문일까요 글쎄요 아니면 뭐 잠을 많이 자고 계속 구튼 느릿느릿하게 다니는 친구 저런 친구 주위에 꼭 개미할 기가 있습니다 맞아요 생김새도 하는 행동도 완전 나무늘보죠 친구 목소리를 아주 게으른 톤으로 읽어주세요 게으른가 보다 이 친구는 아 친구 목소리는 이 친구는 누워있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두 혈압에 accommodation 아 그래요? 일단 뭐 이 친구는 모든 수업시간에 잠을 자요 모든 수업 시간에 키리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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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라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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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ит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대로 읽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친구 뺨에 멍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야 무슨일이야 친구는 볼을 열어만 찌면 자초 지정을 말해 주었습니다 어제 침대에 누워서 책을 읽다가 씻고 자르고 침대에 누워서 양치를 했어. 근데 방이 너무 따뜻한 거야. 이를 닦다가 그대로 잠이 든 거지. 어우 답답해. 근데 뺨이 왜 그래? 엄마가 나를 불렀는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하더래. 그래서 방에 들어왔는데 내가 침대에서 개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뺨을 막 후려쳤대. 일어날 때까지 친 거지. 이따다가 잠든 건데. 그건 치약인데. 갑자기 쓰러진 줄 알고 엄마가 정신 차리고 완전 후려쳤대. 야 눈 좀 떠봐. 여보 얘가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요. 짝짝짝짝짝짝짝. 그걸로 친구의 별명은 남은울보에 개거품이 됐어요. 박병원 씨의 이야기를. 친구 중에 호연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호연직이라는 사자성어에서 따온 이름으로 중국의 사상가 맹자가 말한 인격의 이상적 기상이라는 좋은 뜻입니다. 아무튼 호연이에게 동생이 생겼어요. 부모님께서 늦둥이를 만드신 거였죠.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던 중 호연이의 할아버지께서 주장하셨어요. 둘 자의 이름은 무조건 첫 자의 이름과 연관을 시켜야 돼. 둘이 이어지는 게 좋은 거야. 그러시면서 새로운 태어난 이름을 직이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호연이. 직이. 호연직이. 그게 뭐 웃기겠죠. 가족들은 심한 반대도 불구하고 호연이의 동생 이름은 직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그토록 반대하는 이름을 호연이 집이 조시였겠다. 조직이. 이게요. 마지막 문장이 더 재미있습니다. 동생 이름은 조직이. 조직이 양은 내년에 개명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원 씨의 사연이에요. 유치원 아이들의 동심을 먹고 사는 선생님이에요. 하루는 어린이 뮤지컬 개미와 배짱이를 보기 위해 여러 유치원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저도 아이들과 함께 동심으로 돌아가 공연에 점점 빠져들었죠. 개미와 배짱이의 클라이막스인 추운 겨울이 되었어요. 개미는 겨울이 되기 전 부지런히 일해서 모아두었던 양식을 보며 흐뭇해했지만 띵까띵까 놀기만 했던 배짱이는 추위와 배고픔에 슬퍼했습니다. 배짱이가 울먹거리자 순수한 아이들은 배짱이가 불쌍했는지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배짱이는 그동안 자신의 게으른 행동을 반성하며 추위와 배고픔을 호소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저희 유치원 영준이가 배짱이에게 큰 소리로 하는 말. 배짱아! 개미 잡아먹어! 개미 잡아먹어! 이런 게 동심인가 봅니다. 자 이자경씨의 사연을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에서 겪은 일입니다. 음 그래 문제 않네. 서울에서 인천으로 퇴근을 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만취를 하셨는지 의자에 엉덩이를 반만 걸친 채 금방이라도 앞으로 고꾸라질 것처럼 거의 반으로 접혀져 있어서 앞뒤로 흔들고 있더군요. 반만 걸치고요. 아유 저러다 앞으로 넘어지겠다. 속으로 생각하다가 피곤해서 팔짱을 끼고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쿵! 툴리 놀라서 눈을 떴어요. 아까 그 위태롭던 아저씨가 앞으로 넘어진 거예요. 모두 놀란 눈으로 아저씨 쳐다봤죠. 아저씨는 꿈쩍도 않고 그대로 누워계셨고 정말 뭔 일이 난 것처럼 정적이 흘렀어요. 그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빡빡머리에 롱코트 가죽장갑을 낀 범상치 않은 신사분이 아저씨 앞에 가더니 가죽장갑 낀 손으로 쓰러진 아저씨 뺨에 사정없이 풀스윙으로 사정없이 뺨을 날리기 시작했어요. 쫙 쫙 쫙! 아저씨! 아저씨 일어나 보세요! 그때 아저씨가 소리쳤습니다. 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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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창피해서 그래 알어! 알어! 창피해서 못 일어나신 건데 얼마나 아프셨으면 소리를 버럭 찌며 알어! 뺨을 때리던 가죽장갑 낀 남자는 허깨 침을 하면 자리를 피했고 쓰러지지 않으시는 다음 정거장에서 바람처럼 내렸습니다. 아아하하 ucz 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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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